오늘은 등록하게 됩니다. 5분 3라운드 중에 그 첫 번째 라운드! 실제 세미라! 붉은색 트렁크에 조남킥 그리고 붉은색 트렁크에 또 갔습니다. 송민종! 브런트킥, 오른손을 뻗어봤습니다. 다시 방향 빠져나가는 송민종 매트와 빗나갔습니다. 다시 일어납니다. 다시 일어납니다. 덕다리! 송민종의 앞다리! 덕다리입니다. 오! 지금! 비즈픽이에요? 마치고 왔고요. 자, 탭패시로 다치면서 송민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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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구나. 송민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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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트렁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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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sta fest 트렁크! 트렁크! 네! иненно중 다시 돌려주는 조남진 자 펀치러시 들어갑니다 택시베시 택시 라이트 레프트 약하지만 분명히 출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트렸습니다 조민정 미끌어졌어요 미끌어진 송민준 빠져나오리 양손진데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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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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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저치 최찬경 29 대 28 레드코너 송민종 저치 김지혁 29 대 28 블랙코너 초남진 20 대 28 저치 박상준 30 대 27 블랙코너 초남진 20 대 27 공격기는 20 대 27 홍동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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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동현